네, 지금 현재 희귀 블랙다이아몬드, 포르가버나드 블랙다이아몬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데요. 이건 1400... 한번 정확하게 떼어볼게요. 1429... 잠깐만요. 여기가 1430이었는 정도면 되는데... 1429... 1430... 맞아요. 1430입니다. 1430g이에요. 아마 이 부분이 나중에 커팅에 날아가면 약 1kg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5000캐롯 정도가 될 텐데... 네, 지금 포르가버나드 다이아몬드, 전세계 카보나드 다이아몬드, 다결정 다이아몬드의 대명사가 카보나드죠. 네, 다결정 다이아몬드로서 5000캐롯을 가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나노광학현미경 발명터크를 받은 나노광학현미경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다결정, 희귀 다이아몬드죠. 블랙 다이아몬드의 다결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커팅이 되면 까매집니다. 또 색깔이 좀 변화가 되는 건데... 이것은 특별 판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존의 공시가격과는 또 다르게 저희가 특별히 가격을 좀 낮춰서 이것을 저희가 희생하고 그 다음에 본 가격으로 20kg은 제 가격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비즈니스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특별 가공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가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카페입니다.